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6년 5월 6일 현재 시간 11시 34분입니다. 저희는 진주정로에 위치하고 있는 10번 영남 포정사입니다. 막미로라고 하고 조선광해군 10년 창건에서 경남도 관찰사 가명의 정문이고 1952년에 경남도청이 옹기정까지 정문이었습니다. 하마비를 보면 모든 수령에는 말에서 내려서 가라는 표석입니다. 조선 3조 37년에 경상도 우병영 고종영 32 진주관찰사 권양원영 아래로 경상도 관찰사가 있던 곳으로서 우병의 정문인 망미로와 관찰의 정문인 영남 포정사 입구에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라는 뜻으로 이곳에 인민했습니다. 저희는 영남 포정사를 통해서 바로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